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너는 왜 역도를 하니? 역도 요즘 김복주는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엘리트 최대생들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펼치는 치열한 삶과 성장 스토리인데요. 오랜만이다, 전남친. 밥을 만들던 20살 역도 선수 김복주에게 찾아온 폭풍 같은 첫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복주의 역할을 위해서 이것까지 했다라는 게 있다면? 살을 열심히 찌웠습니다. 건강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역도 선수 복주로 변신하기 위해 다이어트는 안녕. 폭풍 흡입으로 체중을 5kg나 찌웠다는데요. 자, 어때요? 불과 좀 되시나요? 남주영 씨가 봤을 때 힘이 좀 세신 편인가요, 이선경 씨는? 절 때릴 때요? 때릴 때가 맞춰가지고. 약한 편은 아니에요. 드라마 속에서도 힘 센 이선경 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뇌패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안 해봤습니다. 빨리 하나, 둘, 넷, 넷, 넷. 아쉬운데? 안무가 없다는 말에 남주영 씨도 도전! 아주 조금 먹어 보이지만. 뇌패도 상무! 동생의 힘자랑은? 몸몸하게 바라보던 이재경 씨! 솔로 한 거 아니에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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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한 번으로 하는 거였구나. 한 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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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